안녕하세요. iOS 앱 취약점 진단 강의를 맡은 보안 프로젝트 김태형입니다. 강의 진행에 앞서 간단한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모예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웹이나 그리고 안드로이드, iOS 이런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모예킹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개발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저소로는 웹맵 NSE 스크립트를 이용한 모예킹, 그리고 메타 스플로이 터블 3, 그리고 프리다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모예킹이 있습니다. 진행한 강의는 온라인으로 프리다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모예킹을 진행을 했고요. 한세 사이버보안 고등학교에서 기초반과 심화반을 맡아서 모예킹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안드로이드 앱 취약점 진단 강의와 버그바운티 관련된 특강을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OS 앱 취약점 진단 강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iOS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를 진행할 거고요. 실제 앱이 설치되면 어떤 경로 폴더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동작 방식이라든지 기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이 진행되면은 이제 저희가 앱 취약점 진단, 모예킹을 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합니다. 이 환경 구성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를 나가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혼자 더 공부를 하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환경 구성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완료가 되면 저희는 이제 실무의 관점으로 한번 취약점 진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에 앞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단하는 게 아이폰 관련된 iOS 앱을 진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아이폰이 필요한 게 아니고 탈옥이 가능한 아이폰이 필요합니다. 탈옥이 가능한 아이폰은 여기 밑에 링크에 제가 같이 있다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강의에서 진행하는 도구는 이제 아이폰 6 플러스를 사용을 하고요. iOS 버전은 12.4.3 버전을 사용합니다. 사실 12 버전 때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iOS 12 버전인 걸 반드시 구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한번 여기 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제 탈옥 가능한 iOS 버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내리시다 보면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게 iOS 12 버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iOS 12를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스콜롤이 돼서 아래로 내려가집니다. 그러면 이 버전 때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제가 사용하는 것은 여기 아이폰 6 플러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것은 아이폰 5S부터 6, 6 플러스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표에서 iOS 12.0부터 12.1.1 그리고 iOS 12.1.2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업데이트마다 탈옥 가능한 툴들을 링크로 걸어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탈옥도 직접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건데 여기 해당 표에만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탈옥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표를 같이 더 살펴볼게요. 우선 살펴보면 제가 준비한 폰은 아이폰 6 플러스고요.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여기서 좀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저는 iOS 12.4.2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현재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최신 버전이 12.0대에서는 12.4.6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실까 봐 적어드리면 12.4.6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최신 버전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뒤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아이폰 6 플러스까지가 이제 iOS 12 버전이 지원되는 곳입니다. iOS 13 버전부터는 이제 6s부터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다가 가끔씩 핸드폰이 아이폰이 벽돌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돌 상태가 되면은 벽돌이라는 말처럼 아무 기능을 못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벽돌이에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장 초기화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공장 초기화 작업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iOS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iOS 13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iOS 13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위로 조금 올리면 여기 보시면 아이패드고요. 저희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13 버전으로 만약에 6s를 사용하신다. 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해버리면은 여기 보시면 현재는 다타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만약에 13.4.5가 현재 최신인데 13.4.6으로 갑자기 업데이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반드시 탈옥이 된다. 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탈옥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13.4.6이나 그 이상의 버전이 되었을 때 이게 반드시 탈옥이 되는 버전이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분들은 여기 아이폰 6 플러스, 아이폰 6, 아이폰 5s 이 단발기 중에서 하나를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실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좀 여건이 안 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6s나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탈옥이 가능한 게 있잖아요. 여기 12.버전에서 탈옥이 가능한 것들을 확인을 해서 탈옥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12.4.2부터 12.4.6 같은 경우는 네 na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마 아이폰 6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폰을 이제 구비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표에 맞춰서 탈옥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실습을 원활히 진행을 하고 저하고 같이 탈옥을 진행하실 분들은 반드시 해당 폰을 구비를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iOS 버전은 반드시 12버전대로 맞춰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버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폰이 준비가 되셨으면은 USB 최소 1기가 정도 되는 것도 하나를 구비를 해 주세요. 나중에 저희가 탈옥을 진행을 할 때 USB에다가 탈옥이 가능한 부트를 할 수 있는 걸 설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진행을 이렇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강의를 듣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될지 아니면은 신입 우리 이제 모예킹 업무를 하고 싶으신 분들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분들은 iOS 앱 취약점 진단을 아직 신입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우선 iOS 앱 취약점 진단 관련해서 모예킹 업무의 필수인지 여쭤본다면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할 줄 안다면은 큰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모예킹 업무로 취업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반드시 들으면은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분들이 지원을 하시면은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 웹 진단을 기본적으로 이제 웹 패킹 관련된 웹 진단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앱을 진단하게끔 합니다. 앱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가 있죠. 안드로이드 하고 지금 제가 강의로 진행하고 있는 iOS 이렇게 두 개를 던져주고 이제 테스트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앱을 다 완벽하게 하면은 당연히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거의 필수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거의 필수라고 봐야 되지 않나 말이 좀 그렇지만 거의 배워두시면은 반드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런 진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강의인 iOS 앱 모이해킹을 듣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전반적인 iOS 앱 모이해킹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룹니다. 그렇다고 이 강의를 듣는다고 iOS 앱 진단 모이해킹에 대해 모든 것을 마스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또 진단 기법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우회기법도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저 또한 모든 기술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은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기초 핵심 내용만 제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빙빙 돌려가면서 하지 않고 필요한 핵심만 제가 골라서 다룰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iOS 앱 취약점 진단에 대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